광진구에서 알려드립니다. 어르신들의 더 나은 노년생활을 책임질 스마트 경로당이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. 디지털 기술과 다양한 여가활동을 제공하는 스마트 경로당에서는 IoT 센서와 화재 및 가스 누출 감지를 통한 쾌적한 시설 환경 제공은 물론 스마트 테이블과 스마트 팜을 이용한 여가활동, 키오스크를 이용한 주문 방법 등 교육활동도 즐기실 수 있으며 게임 방식의 스마트 워크와 항공 세트 등 재미와 건강까지 챙겨가실 수 있습니다. 디지털에 소외될 수 있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소외되지 않도록 다양한 스마트 기술을 적용하여 어르신들이 즐길 거리, 놀 거리, 그리고 안전한 그러한 경로당을 구현하는 데 있습니다. 우리 어르신들이 운동을 활동을 하면서 건강에 찾아지기 위해서 해주셔서 진짜 고맙고 감사합니다. 어르신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새로운 도약, 광진구 스마트 경로당과 함께하세요.